침대 좀 벌려고 하거든요. 사이즈는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이런 사이즈가 퀸 사이즈고요. 작은 사이즈도 원하시는 대로 있으니깐요. 이게 퀸 사이즈예요? 네, 여기. 이게 싱글이고? 슈퍼 싱글. 아, 슈퍼 싱글? 최대한 슬림한 거. 아니, 침대 말고 저희 와이프요. 와이프가 지금 킹사이즈여서 너무 킹사이즈여서 슈퍼 싱글까지는 안 말하거든요. 좀 적당한 싱글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킹사이즈예요. 그냥 제가 싱글이 되는 게 낫겠죠? 그게 좀 더 빠르겠다. 좀 빠르게 좀 둘러볼게요. 네. 오, 사장님. 네. 여기 가구점 모델이 강동원이에요? 아, 가을이구나? 귀엽다, 침대. 신기하다. 별도로 수납장은 안 구해셔도 되고 여기다 수납공간 넣으시고 침대 보고 나 화장실에 가서 설명 잘 들어. 아, 네네. 한 번 누워봐도 돼요? 당연히 여기 체험하셔야 돼요. 침대는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둘이 쓰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 건데 제 남편들 분이랑 사이즈가 비슷해가지고 한 번 같이 누워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아, 그렇게 안 좋네. 죄송한데 800에도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어, 어, 편한데요? 아, 예. 뭐 해놓으세요? 어? 아, 자세야. 아니, 자기 화장실. 개벌은 남못지고 또 다른 남자랑. 자연스럽게 체험을 해드리느라고? 네. 이게 남자면 아주 환장을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화장실 갔다 왔다. 아, 진짜.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소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넣어주는 거 해주시죠. 소파... 여기 이 정도 좋은 거 같은데? 한 번 앉아 봐도 돼요? 네, 네. 앉아도 돼요. 아, 예. 아, 누워봐도 되나요? 이쪽에 누워보신 거 좋으실 거예요. 아, 아. 아, 이렇게? 네네. 이쪽 옆으로도 누워오세요. 저쪽. 아, 예. 아, 뜯어봐도 되나요? 동전이 없네요. 보통 쇼파 여기에 동전 있지 않나요? 동전. 집에나 있지. 여긴 없죠. 아니, 여기 쇼파에 동전이 없지? 잠깐만요. 리모컨이 없네요. 보통 밑에 리모컨이 있는데. 아,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세요. 동전 있는 쇼파가 없구나. 아, 네. 아, 네. 사장님. 네. 이거 화장대 얼마야? 19만 정도. 19만 개. 아, 지금 남편이랑 키 다 비슷해서 하는데 잠깐 여기 뒤에 한 번만 써주실 수 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 남편이랑 싸인 소리가 비슷해요. 죄송한데 저 그러면 살짝 이렇게 백허그로 한 번 해 주실 수 있어요. 백허그로. 백허그로. 진짜. 이쁘다. 아, 이쁘다. 또 남자가 나 버리고 있네. 아니, 아니. 나 아무것도 안했어. 하강들어. 아, 죄송합니다. 이 남자가 아주 하강들어. 아니, 그러니까 왜 자리를 계속 비운이 하고 또. 이런 해석을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봐? 네, 이쁘다. 자, 이쁘다. 아, 이쁘다. 이쁘다.